지진에 날아가 도래 너도 욕갔다 대쇼 여기 두 명 먼저 좀 내려주세요 바로 앞이라서 두 번을 살거에요 이 친구가 이 거리가 그렇게 힘들대요 이 정도도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해 아직 창창을 나있네 조심히 가 여와라 아 좋아 조심히 가라 서울사람들은 너무 안 걸어 맞죠 맞죠 여기서 한번 살게요 조심히 가 서울사람들은 너무 안 걸어 아 선생님 고향은 어디신데요? 아 나도 서울사람인데 나도 서울사람인데 우리가 이렇게 택시를 하니까 이제 알잖아 왜 여자들은 그 집을 안 치고 약간 가는 곳조차도 걷기가 싫어갖고 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? 많아 그 정도로 걷기 싫어해 지금 서울사람들은 택시타는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아니 그런건 뭐가 관계가 없지 솔직하게 지금 서울사람들은 너무 안 걷는 거야 운동 어떻게 보면 운동 부족이야 나는 출퇴근 거리가 몇 킬로 정도 되냐면 우리 회사에서 집까지 한 3킬로 조금 넘어 어 어 거기를 걸어 댕기거든요 아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그냥 앉아있으니까 아 맞죠 맞죠 운동할 시간이 없잖아 출퇴근 시간이라도 운동 삼아서 걸어 댕겨야지 코로나 때문에 손님은 별로 없어요? 네 많이 없어 아 진짜 없어 좁은 공간이 있으니까 네 마스크도 안 할 수가 없고 마스크 하고 있는 얼굴이 간지럽고 거기다 안경 쓴 우리 같은 사람은 이 비행기 서려갖고 아 아 또 너무 불편하고 운전하는데 감소리면 안 되잖아 그게 뭐 맞죠 코로나 이후에 택시 기사들 그만두는 사람들 너무 많아 공급이나 진짜 막 한 250평 내놔 하겠는데 근데 140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선생님 아침까지 하시는 거예요? 저 아 아 아 아 저도 지금 늦게까지 안 돼 아 아 아 이거 한시문 들어갔는데 아 아 아 요즘엔 옛날보다 더 없어요? 네 통화 때문에 그쵸 진짜 출퇴근 시간을 위해 노는 사람들이 없어 아침에 출근 시간 지나면 그럼 좀 불안하실 거 아니에요? 뭔가 형님도 이렇게 코로나 걸릴 사람은 어떻게도 걸리고 안 걸릴 사람은 안 걸리고 일본에 있다가 2월 달부터 못 가고 계속 한국에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집에만 있다가 일본도 막아놨구나 지금 못 들어오게 네 그래서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전 2월 달부터 진짜 계속 집에만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하다 막 이러니까 오랜만에 나와서 오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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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